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러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무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합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합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왕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데 왕은 그 조건에 해당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전장에 나가 싸워 이기고 승리를 쟁취했던 것도 다윗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입술로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곳 여부스에 이르렀지만 여부스 민족들이 또 민족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했죠. 사사기 일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땅을 잠시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400여 년 동안이나 도로 빼앗겼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어느 곳보다 이 예루살렘 땅을 빼앗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요 요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부스에 도착한 다윗에게 여부스 주민은 들어올 수 없다 말했지만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천연 요새였고 여부스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점령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은 점령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다윗의 왕궁을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차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죠. 다윗은 이렇게 여우수화를 통해서 가난한 땅에 시작되었던 정복전쟁을 비로소 마무리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후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우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리고 주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점점 강대해져갔던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것. 두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니 점점 강대해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다윗을 주인공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기를 잘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윗의 리더십이나 사람을 쓰는 안목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되면 그가 왜 왕이 되기까지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높여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땅을 취하며 점점 강성해져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 말이 있어.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자격도 안 되는 저의 작고 부정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도 넣어주시고 말씀에 감동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도 주시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날들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과 아이디어와 영감도 주시고 인생의 여러 때를 만나게도 하시고 또 제게 도전과 가르침이 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오늘의 저를 빚어주신 것이죠.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삶에도 여러 모양의 강성함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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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는 작고 큰 모든 종류의 잘되는 일 강성한 일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 인생에는 강성한 여부수 민족 같은 문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는 점령하기 힘든 여부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다가도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다시 빼앗겨 버리고 마는 인생의 땅들,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까지 그 여부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즈니스 수환이 좋아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인간관계를 잘 할 줄 알아서 직장생활이나 생업을 갖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계절에 온갖 열매를 따고 수확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남아있지 않은 고난과 낙심 가운데 무너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때문이죠. 큰 어려움 중에도 우리 온 교회가 다시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 설레는 행복과 소망의 강성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 모든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이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강성한 여부수 땅과 같은 문제와 대결구도 있으시다면 그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위처럼 영혼이 강성해지고 삶이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로 풍성하게 경험하는 진정으로 강성한 삶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원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온종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일상 속에서 힐끗힐끗 보이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발견하며 사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으로 밖으로 날로 강성해지고 단단해지며 평강을 취하며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